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있고요.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입니다. 1년에 4번 정도 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3과목으로 진행되는데 총점이 60점 이상 돼야 되고요. 각 과락의 과락이 40% 위만인데 과락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점을 60점 이상 넘으시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란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기획하고 데이터 분석 등의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로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의 직무로는 데이터 기획과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직무들을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의 직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과목은 크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과목은 데이터 이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기획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과목의 문항 수가 좀 틀리다는 게 좀 다른 과목, 다른 자격증들하고 좀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데이터 이해는 총 10문제, 데이터 분석 기획이 총 10문제,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이 총 30문제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이 동일한 문제의 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3과목, 1과목, 2과목 10문제 식이고요. 3과목에는 30문제를 갖고 있고 워낙 광범위한 범위로 3과목이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을 보시면 R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문법들, R의 자료 구조들, 특히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범위는 바로 통계 분석이죠. 기초 통계 분석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해도 통계학 괴롭은 부분과 기초 통계, 특히 회기까지 포함한, 회기 분석까지 포함한 내용까지 모두 다 통계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죠. 저희가 말하는 머신러닝, 기계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정형 데이터로 한정시켜서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는 게 ADSP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 마이닝 중에 가장 저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기법들이 분류와 군직과 연관 분석들인데 그런 개념들과 각각의 알고리즘의 방법들을 살펴보는 게 상 과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항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1과목은 또 여기가 객관식만 10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객관식 문제와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관건이 되긴 하죠. 그래서 데이터 2의 10개, 첫 번째 1과목의 객관식 8문제, 그다음에 단답형의 2문제, 2과목의 데이터 분석 기획도 역시 객관식 8문제, 단답형 2문제고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객관식이 이제 3과목, 객관식이 24문제, 단답형이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총 40문제 객관식은 그다음에 단답형은 10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요. 객관식 합점 보시면 80점, 단답형 합점 20점에서 총 100점으로 되어 있고요. 시험 시간 1시간 30분, 90분 동안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과목 데이터 2의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3과목 데이터 분석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과락 없이 40% 미만, 그러니까 1, 2과목은 어떻게 보면 4문제 미만이고요. 3과목은 12문제 미만인데, 이 과락 없이 전체 합점이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ADSP의 준비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전반적으로 1과목, 2과목, 3과목 모두 다 기본 교제에 대한 정독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하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문제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깊숙이는 아니더라도 기출 문제, 여러분이 한번 정독한 부분을 통해서 기출 문제를 대충 풀어보고 유형을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형들이 약간 좀 특이한 유형들이 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유형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거가, 그러니까 기본서만 아주 열심히 읽는다고 여기는 합격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유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교제를 한 번 더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약 정리도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고, 예상 문제가 있다면 예상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 왜냐하면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객관식으로 고를 수 없는 문제들, 주관식은 좀 외워야 되는 단답형 문제들이 있죠. 그런 걸 위해서 요약 정리 앞과 암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 ADSP를 순조롭게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험을 봤는데요. ADSP 준비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짰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한 번에 이 시험을 합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노하우를 좀 공개 드리면, 1, 2과목은 사실은 정해진 범위가 딱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되어 있죠. 물론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 어려움이 좀 있긴 하겠지만, 1, 2과목은 완전히 이론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1, 2과목은 10문제, 10문제인데요. 20개 모두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셔서 외우시면 한 번에 아마 취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30문제가 나오는 여기 3과목은 1, 2과목 많이 안 맞고, 3과목을 많이 맞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 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워낙 이 3과목 자체가 통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R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정형 데이터 마이닝이란 어려운 기계학습 내지는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광범위에서 출제 범위가 기출 문제의 유형과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과목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통계도 그렇고 정형 데이터 마이닝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 2과목들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암기 과목이니까 외우시고 3과목은 R도 나오고 또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또 통계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반만 맞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여기 1, 2과목 20문제 맞았다 치고 여기 반이니까 30문제에서 15개 맞으면 총 35개를 맞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70종으로 합격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과목의 분량을 저희가 가이드 책이 있습니다. 그 5만원짜리 가이드 책이 있는데요. 아주 큰 책 데이터 산업지능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과목은 87쪽이에요. 전체 87페이지 범위가 2과목은 95페이지 3과목은 276페이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하다는 얘기를 이제 좀 이런 페이지 수를 비교해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또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한 번에 만약 합격하고 싶다면 원래 1, 2과목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또 깊은 문제를 좀 복습을 하셔서 다 외워주시고요. 3과목은 저희가 또 하다 보면 또 반드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과목은 반만 맞자는 전략으로 가시면 한 번에 이걸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1, 2과목을 조금 더 깊이 외우셔야 되는데요. 그냥 겉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 위주로 외우시면 그거는 힘들고요. 합격하기 힘드시고 1, 2과목은 사람, 용어, 사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외우셔야 돼요. 진짜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책 안에 우리가 말하는 기본서 안에서 충분하게 연습한다면 거의 모든 걸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와 하는 것까지 아주 깊숙하게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과목은 워낙 광범위하니까요. 3과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1, 2과목에 조금 더 중점을 줘서 외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들여서 외우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 있게 합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3과목에서 이런 문제가 하나요. 이게 바로 회기분석인데요. 회기분석을 R로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R의 결과로 회기분석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력 틀린 것은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깊숙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3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만질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수 따는 건 1, 2과목에 좀 중점을 주시고 3과목은 저희가 이제 R로도 또 연습을 해보고 또 기존 기초 통계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하겠지만 3과목보다는 1, 2과목에 오히려 많은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3과목은 범위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도 시간을 좀 많이 들이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3과목에서 얻는 혜택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ADSP라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따려고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수강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따려고 왔는데 3과목을 하다 보면 통계 기반이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잡히게 되고요.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 혜택은 언젠가 내가 기계 학습을 하리라 내지는 머신러닝을 하리라라고 맘만 먹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통해서 머신러닝의 개념을 정리해버리는 또는 기초 통계를 정리해버리는 그런 플러스 알파 혜택도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들을 대부분 또 하게 계실 거고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실 거예요. 업무 자체를 하실 때 그러면 그런 준비가 되려면 통계 부분이나 이런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얘기들 또는 우리가 얘기했던 전반적인 분석 방법을 골고루 다룰 수 있는 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러 왔더니 머신러닝을 공부했다 라는 게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그렇게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ADSP 자격증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알아본 것 같아요. 노하우도 제가 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세 과목을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